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누워있어서 맞았다 나랑 왜 안나가지? 화면 왜 나오잖아요 나이스 야 할수있다 할수있다 곧 돌아올겁니다 여러분들 나올겁니다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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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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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떨리네 오랜만에 대회하니까 개 떨리네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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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 안되 지금 후원 안되 아이 감사합니다 구름 6천원 감사합니다 어우 되게 쩔었구요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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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릎 발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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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힛 히힛 힛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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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힛 눈의 Shi 힛 트힛 토로짱 혹시? 제가 갈게요 여러분들 노로바라 해보겠습니다. 우후! 가자! 노로바라니! 노로바라니! 5픽 나오지 않을까요? 일본인데. 아! 리로! 다! 아! 리로이 스미스! 아! 리로이라니 어떡하지? 어! 키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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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운드 2 파이트! 어! 조짐스틴! 어떡하죠? 결코 안되나? 으야! 우우우우우! 어? 왓 더 포킹 맨 이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?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어? 가사 이겟 역전고 역전고 플라잉 및 어? 오케 마감노 하지만 쫄지마라 이 판을 버린 생각으로 나락을 써야돼 이 판을 버리 와! 아 아 졸라 깜노 맵 이제 내가 골라도 되지않나? 아 근데 TW 트리그인줄 모르겠다 랜덤하드라 아 뭐야 왜 이게 나갔지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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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y that 으 아 it 으 액 Fair 으 으 알 수 있습니다잉 유친스팀 아..이게 피해지네 제발 나이스 가자 할 수 있습니다잉 아..잘먹었다.. 기원 쓸걸 나락 더이상 쓰면 안될거같아 후 후 벽 잘 내려가면 좋은 상황이다 후 나이스 오..필슨 코리아 오..필슨 코리아 오..필슨 코리아 나이스 수고하십니다 오..필슨 코리아 데빌진 나온다고 생각할수도 있겠네 근데.. 혹시나 이제 제 트위터랑 안다면 카제한거 바로 알지 않을까요? 아까 카제하로 노로마랑 한거 봤을거 아냐 샤오유네 링샤오유? 링샤오유라고? 링샤오유랑 할때 참아야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링샤오유 상상도 못했는데 아우씨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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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고 있었죠 아 잽을 쓰냐 공차가겠는데 깜짝 오..필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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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나락 끊으려고 잽 쓴거같은데 역정보 역정보 아까보다 맛이나 갔음 맞잖아 아까보다 맛이 나갔으면 맞았는데 벽시 스윙 까비 벽 깨지는게 낫다 지금 미리 깨지는게 낫다 털너러 대회에 가면은 상대가 1피면 제가 1피를 뺏어요. 기온처럼 포기하고 버팅하자 위험했다 다 상해라 같이 맞았어 위험했다 일어나면 받아야 돼 아 깜치지 말자 이기고 깜쳐라 퇴릭 퇴릭 아 시바 퇴릭 있었는데 야 이거 억울해 아 존나 호라 나 퇴릭 있었는데 짱 빨라갔어 이거 아니 퇴사가 났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존나 호라네 나 퇴사 한평언더 못쓸까? 아뇨 이까비 아 뭐 헉! 레드인줄 알았는데 제발 아 씨 레드인줄 알았다 아 까비 왜 안왔지? 우와 천재 아 까비 아 까비 까비 아까 너무 아쉽네 푹 그래도 안왔네 위험했다 위험했다 하 진짜 오 오 오케이 했노 오 나이스 제발 한 라운드 가져갔으니까 천천히 합시다 나락 깎이고 나이스 한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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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이번엔 좀 앉지 않을까? 진지 않았네 아 들어가지 말까 어 왜이래 이번엔 안질거야? 오 오 4강 진출팀 수고하셨습니다 나이스 고네가이시와스 쪼젓띠 아 조짐스틴 여캐릭이네 아 맵도 무한맵이네 저거는 오히려 음 오케이 줄리아가 일본에서 되게 강캐로 평가되고 있대요 어 원잼 내밀다가 카운트나 띠 으어어어 병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 거피 벌써 다만나갔어 생각하고 해 오 안전자사 바로 저기 안전자사 안된다고? 아 이거 잘 놀렸는데 어떡하지? 많이앉는다 보니까 많이앉아 흘렸네 아 저 13 하이킥 조심 와 잘 먹는다 어어 아 아까 저 하단쓰길래 한 번 안쌌는데 중단성레이버네 와 똑같은걸 두 번 안쌌다 끄네스 끄네스 너무잘한다 아씨 어떻게 이기지 띠리리리리리 띠리리리 개미친놈처럼 해보겠습니다 개미친놈처럼 해볼게요 저기 이 갠같은 스타일은 어쩔수가 없어요 제가 나락을 아끼고 지랄이고 할 필요가 없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아까 저사람 가드하는걸 봤는데 개미친놈처럼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여러분들 가지않는 대회때 개미친놈처럼 해야됩니다 뭐처럼 개미친놈처럼 갑니다 여러분들 아 아 야 들어갔으면 맞는건데 오우 나이스 오샷 오오 깨미친놈 오 깨미친놈 오케 타협하지마 타협하지마 어 쩐다 조전띠 아이씨 타협하지마 타협하지마 상대방 타협하지마라 실수해라 쩐나잘뜨리네 까비 아이씨 아야 왜 못막았어 이거 나이스 까스아 어떡해 참고 어 미친 저기술 뭐야 나 메지밤빵 썼는데 카운트 안해 아 나이스 후 괴미친놈처럼 오케 한번만 더 개미친놈처럼 정석대로 하면 안돼 렉매처럼 하면 안돼 뭐처럼 개미친놈처럼 갑시다 여러분들 개미 개미 어 나이스 어 아 이거 뻥발 대시가 세번 나갔다 아 네번 나갔나 두번만 했으면 저 콤보 카운트 남은거 야 룩게템이 0초 좋았고 운나이루 운나이루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해라 이겔리 어디 어디봐 아니 와 슛 strategically 야 납법만침 맞는구나 아이고 몰랐다 너이스 버닥댐 와우 퇴력이 엑 깜치지마 깜치지마 침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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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전 할 수 있다 이거 잠깐 죽는 킨대? 아 데미지 너무 쎄 이거 침착해 침착해 침착 할 수 있다잉 나이르 나이르 어? 아 기길 수 없구나 한방이다 한방 침착해라 이 카리야 한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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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견쿤은 정말 잘하고 있었지만 정말 고맙습니다. 저분 스타일을 잘 몰라요. 카즈아 상대할때 한판은 일단 정석대로 해봐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까 걔는 렉메에서도 만나봤었는데 카즈아 대처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래갖고 제가 좀 미친놈처럼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바이올렛 시스템스 맞아요 못띄워요 안자초풍이야 띄우는데 그거 기상킥으로 때려야 돼요 안자초풍을 지금 대회때 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렉메였으면 도전해보겠는데 아 지금다 와 대미씨 아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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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뻐하지 말고 넌 이기지 않았어 너는 이기지 않았고 위크 카제하고 넘버 9999번째 카제하기 때문에 깝치지 말고 게임을 해라 알겠니? 빨리 정신 세뇌시켜야 돼 여러분들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상금 10만원이야 죽통 많았다 기념권 날려볼까 그랬나? 아 안맞나? 까비 윤판 어쩔 수 없다 저 이거 주먹 내치는거 딜레이 몇이야 저거? 나이스 지리네 막았잖아 막았잖아 어 맞다 아 맞다 하단있지 성공된다고 알겠습니다 와 들키 개잘해 아 원투 아니었나? 아우씨 아 아 아 좋았다 나이스 가자 어이 월방가? 나이스 월방자 나이스 끊어지죠 좋았어 아 어 존풍 컥킹나올까 이거 안썼어 아 존나한거라노 이거 야 누가 이 상황에 속지를 쓰냐 이거 안썼어 뭔짓이야 이거는 오는거 맞았죠? 침착하게 어 저거 아니야? 어 저거 한번더 아이씨 조졌다 그렇지 아까 기억했죠 저거 왼발 왼발 카운터를 아까 쓰더라고 기억하고 있었어 아 회원치네 아 뭐야 아 잘잤던데 아 뒤 잘 잡았는데 명수 말아야지 우와 라이스 워퍼 뒤 잡혔는데 뒤 잡혔는데 뒤 잡혔는데 뒤 잡혔는데 아 야배 아 중단이네 나이스 안가신 10번 나이스 설때 딜캐 벽방 응종원 맞을 것 같다 나이스 좋았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 지금까지 존네 아꼈거든요 보고 갑니다 존네 아꼈거든 아 하긴 징후구나 지흥 우아 어 우아 왠아 아 아 이씨 아 이씨 아 이씨 아 아 안돼요 확실한거 아니면 못합니다 일걸려 안돼요 하이킹 디리네 겁을 안내네 아 뭐야 몇 갓 됐으면 이긴 각이었는데 오케이 좋았다 아 저거 드릴게 없나 아 대이네 아씨 안되나 아 저 큰거 쓰나 좀 세게 넣어보려고 무리했는데 무리하지 말고 아 뭐해보자 아 알았는데 아 으 우와 방금 피해잉 봤어요? 쩌다고 한 번 더 이겼다 찐찐막 형제가 이제는 좀 겁을 먹었을거 같아요 나락을 아까 두번이나 깔았고 덕을 먹었을거야 하이킹 한 번 씌워볼게요 아 나 하이킹인데 오른손 나갔어 안고 와 지네 아 아까 처음에 하이킹 나갔으면 이긴거잖아 오른손이 또 눌렸어요 오른손 너무 많이 눌려나 관절 때렸네 맞으면 이긴다 아 병 아이고 삼타 하이킹 화이팅 결승이에요 지금 막판 나이스 봐봐 겁먹었잖아 심리 걸자 1암 맞아야되고 1암 맞아야되고 레드 조심 침착하게 침착하게 피 많았잖아 앉을 이유가 없었어 1암 3 기원 아 똑같은 상황이죠 한 번 더 1암 툭 으고 나이스 겁먹었잖아 나랑을 존메 깔았기 땜에 레이지 만들지 말고 지금 철권미 아 아 니니 아아 아깝다 아이씨 좋았어 흩먹었잖아 다리 맞고 어떻게 돼가지 괜찮아 한대 괜찮아 그만하고 아 기원권 아 기원권 웬 말이야 아 기원엔딩 아 오지카르사마 데스 아 총풍이었는데 아 아깝다 결과가こちら데스 아 삼사위전이 없구나 아 삼사위전이 없구나 아 예예예 아 리허 次は怒りなんでしょもうこんだけ熱い車読みしてくれて。